천천히 위에서 아래가 칠하고 다시 위에서 아래가 칠하고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지금처럼 칠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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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이런 리듬감으로 밸런스 잘 안 맞춰주면 왼쪽하고 왼쪽하고 안 맞습니다 칠하면서 맞춰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칠하시다가 중간에 일러스트 사진을 보시면서 내가 칠한 이미지하고 얘하고 비슷한가지 체크하시면서 칠하세요 신나서 막 칠하다가 나중에 딱 보면 이게 아닌데 이말이 나오니까 천천히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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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